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1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 8장 23절에서 9장 3절입니다. 옛날에는 저불륜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대리이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어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학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령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해와 어깨 맨 장대와 부역 감독 간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 1장 10절에서 13절 17절입니다. 행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행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팬이다. 나는 아폴로 팬이다. 나는 케파 팬이다. 나는 그리스도 팬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저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셔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거리된 것이다. 저블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로당 건너편 이민족들어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해게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음항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배대와 함께 거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병규 요한 보석구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아는 겨어른 사람들이 모여 불법을 저지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 곳이었기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아를 멸시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품이 있고 고상한 시간을 즐기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지요. 요샘말로 누구는 편하니 즐겁게 살고 싶지 않겠느냐는 푸념이 갈릴리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곳은 바로 갈릴리아였고 공생활의 대부분도 갈릴리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난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대개가 아프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내쉬올 만한 능력도 기술도 명예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시작하셨지요. 개천에서 욕나듯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언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도시나 성공한 이들의 생활 방식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아의 큰 도시 예를 들어 세포리스와 같은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 삶의 구체적 응급은 포금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회적 약자들에 맞는가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부자와 성공한 사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고 그 연민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처지를 살피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